안녕하세요. 열도작주 천치제자 예은당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주년의 79년생 양띠운세 중에서 79년생 분들 중에 최근 몇 년 동안 일이 잘 안 풀렸던 분들이나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또는 좋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던 분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의 전체적인 사주나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상황을 신점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영과 월만으로 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부분이 중복이 되거나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총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태어난 음료 5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거나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낱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2021년, 17년, 79년생, 양띠우생 중에서 2021년에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하는 6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무부정을 푸셔야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12월생, 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상문으로 인한 부정은 3년 이내에 가족분들 중에 또는 친인척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문으로 생기는 부정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멸함과 동시에 조상바람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만으로 완전히 소멸이 된다고 보실 수 없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사고 현장에서 죽은 사람을 보시는 분들 역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무부정의 경우에는 상문을 푸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모두 틀리기 때문에 저희 쪽에 계시는 분들과 상담을 받으셔서 상무부정을 소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한 조상의 원혼을 잘 풀어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8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자살한 조상이라고 하면 그 조상님들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지만 멀게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조부나 증조부대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살한 조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집에 우한이 끊이지 않거나 망한 집안을 보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원혼을 풀어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희 쪽에 계시는 제자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집의 성공, 성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굿을 하다보면 항상 자살하셨거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찾아보셔서 그분들의 원혼을 풀어들이고 나면 거의 대부분은 성부를 보셨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될 듯 될 듯 안 되셨던 분들이나 항상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또는 하는 일마다 안 됐던 분들 역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원혼을 잘 풀어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본인에 있는 빙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8월생, 9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전자적인 사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빙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에게 빙의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빙의라는 것이 빙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분들도 있고 경미한 분들도 있고 빙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빙의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빙의가 된 이유나 시기는 개인마다 모두 틀리기 때문에 빙의 문제의 심각한 정도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거나 하신 일이 잘 안 풀렸던 분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조치하는 일들이 많았던 분들은 한 번쯤 빙의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7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부모님이나 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지만 특히나 돌아가신 분들을 원망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 원망하는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표현적으로는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려 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들리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는 주상님들 간의 합의 쉽게 말해서 주상님들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그러듯이 종교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신앙 역시 그 중요한 부분에 주상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가족을 원망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슴속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빙의 문제까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을 원망하셨던 분들은 저희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적인 믿음을 더 가지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6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타 종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쪽에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인 주상님들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거나 저희 같은 제자분들이 모시는 어르신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조건부 믿음, 본인이 잘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주상님께 정성을 보이겠다는 식으로 조건부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사람이 심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신과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마음 역시 믿음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원래 얼마나 간절하게 믿고 따르는지에 따라서 보이지 않으시니 그 믿음에 보답을 해주시는 건데 믿음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1년에는 조금 더 믿음을 가지셔야 성보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본인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7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본인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본인의 뿌리라는 것은 가문의 성향이라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문의 성향이 문관 쪽이 강하다면 학자나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셔야 하고 무관 쪽이 강하다면 스포츠나 힘을 쓰는 직업을 하셔야 성공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전체적인 사죄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가문의 특성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분들은 그만큼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단순하게 조상의 뿌리 가문의 특성만을 아시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조상 전에 항상 정성을 드리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1년 10,000년 79년생 양띠운세 중에서 79년생 분들께 성공하기 위해서 2021년에는 반드시 하셔야 할 6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조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체적인 사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거나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0주년에는 많은 분들께서 성부를 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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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